원래 나오던게 아니라 다른게 나온듯한 이건 뭐죠? 스탑? 스탑은 트릴로지 버전 BGA랑 테크니카.. 테크니카 버전 BGA가 있는데 리스펙트의 기본 BGA로 설정돼있는거는 트릴로지 버전이고 히든.. 히든 BGA로 테크니카 버전이 들어가있습니다 스탑은 스탑을 제발 어 된거 같은데 빠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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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cnp는 있습니다 cnp는 포터블 원탭에 있어요 캔디톡 있어요 캔디톡은 오리지널 있습니다, 오리지널 아 이거 잘했다 예~~ 러브플로우 러브플로우 2버튼 치지도 않았어 아 빌드국이야 우리 빌드가 아닌 8버튼 9352인데 9352